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을 다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많이 먹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탄아conom을 많이 먹으면 좋겠다 오늘 음식은 다른 음식을 먹으면 좋겠네요 sobbing 한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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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배추 볶음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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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